안녕하세요 아 진짜 잘한다 하하하하 네 팬분들도 친절하게 해주시고 축하하니도 너무 예쁘고요 진짜 네 정말 행복한 생기기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불량생의 곡을 마다 보면 처음인데요 너무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목울바를 부르겠어요 하하하하 네 호흡이 반 호흡이 반 호흡이 반 하하하하 귀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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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ar 특esus 요리 잘한다 우와 이상 혁신이 시청자 여러분, 오늘의 정보를 잘 부탁드립니다. 너무 부탁드려요. 지나미, 재현이, 조진 언니. 아이고, 나이스. 제가 처음 본 게 맞는 걸 이렇게 많은 분들이라고 맡겨서 2년 만 년 2년 만 년 박수 노래할게요 왜냐면 곧 있으면 혜리 스킬이라서 5월 9일 재정난이 재정난이 3년 만 년 만 년 소위 yeah 편하게 웃던다면 저희 셋이 가장 오래 있었잖아요 맞아요 되게 행복으로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했으니까 어색해서 말을 못 하겠어요 에이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휴게이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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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세 분 좀 더 멤버들한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할 수 있는지 잠시 취향을 드릴게요 진짜 너무 많이 하셔서 우리 좀 호선할 거라 환자수로 숨을 걸어가지고 질문이 있으시면 어떤 점을 주시겠어요? 네 지훈아 고양이 어디에요? 아 펜블드 뭐야 검수장 이 마음속이요 근데 이거는 아마 코트에 부터 안 나올거에요 네 그러면 신두에요 아니요 다음번에 사랑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 마지막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뭐야? 나? 가위바위보? 네 할게요 마지막으로 할게요 마지막으로 반짝반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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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앞으로 개의 네 어 기자입니다 네 저 기자입니다 반짝반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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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 반짝반짝이 네 저 반짝반짝이 네 내일이 정말 건강이고요 뭐야 저희 아마 어 뭐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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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산 잘 쓸게요 네 뭐 믿고 그렇게 이뻐요 어 패티에 믿고야 오 우와 이제 정말로 팬들이 팬분들이 사랑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한마디로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것도 다 맞으셨어요? 네 여러분 이 중에서 멤버들에게 협찬을 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이렇게 아 한번 아 아 왜 둘 주장현 동호회 연경한테陷 العالم 50 오.. 50번 있어요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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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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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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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번 생일 축하합니다 저는 25번 10번 20 2번 와우 여러분... 저 코덩이스 주방대 아닌데요? 주방대. 코덩이스 주방대 아닌데요 저분? 아 네. 감사합니다. 주방대 아닌데. 와 이거 빨라에서. 오, 네. 감사합니다. 오, 호우. 오, 호우. 오, 호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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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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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안보이지 눈이 얕은 장인인데 빨간말이야 빨간말이야 진짜 하필이 초등학교 승리 한 등장 이뤄아 overall 승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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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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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지마요. 지은 나 울지마요. 감사합니다. 좋아요. работ로씩은 가즈 pasar 시간을 2주일 데미지께 많이 지켜봐주시고 내년에도 그리고 생일에도 유라 생일에도 이렇게 많이 많이 지켜봐주시고 많이 지켜봐주시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의 시간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력도 많이 지켜봐주시고 김정현 이력도 많이 지켜봐주셔서 에너지 크로우스 으면서 이력을 가르치는 네 아 ny 아 ny 에브리데이 샤이니스탄 뭐야 예 네 다행팀 여기만 하세요 이리 여기만 하세요 유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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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만ью 유영 아까시네요 아 좀 갈려 아 결혼하면 더 없으세요 나도 немножко 나도 있는데 나도 모르고 네 제가 오늘 이들 생일을 보내고 만날 수 있는 소송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의 소송을 보내주시고요 이 소송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요되었으면 엠사이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